야 이러면 피규어 쪽을 출력할 때는 정말 큰 장점이 있겠다 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오늘 북음에서 느끼셨듯이 오래간만에 큐라에 대한 정보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얼티메이커 사회 홈페이지에 보면 큐라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큐라 4.9 베타 버전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에 차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기다렸던 것은 아르크네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버전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르크네 엔진을 탑재한 버전이 올라오기 전에 준비 단계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버전에서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아르크네 아르크네 얘기를 하니까 아마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르크네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아르크네가 앞으로 출력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르크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인데 뭐 수를 잘 놓고 직조하는 그런 쪽을 아주 탁월한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FDM에서 이렇게 수놓듯이 한 줄 한 줄 넣는 것처럼 아르크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르크네 엔진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은 라인 위스를 갖다가 가변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엔진 자체 즉 슬라이싱을 하는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 그게 뭐야? 기존에도 라인 위스 바뀌는 것은 외벽, 내벽, 인필 이거에 따라 각각의 라인 위스 선폭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색다를 게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올라와 있는 베타 버전을 쓰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러면 피규어 쪽을 출력할 때는 정말 큰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PC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떠 있는 것은 스파이더맨 캐릭터인데요 얼굴만 제가 한번 이렇게 슬라이싱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존 버전입니다 지금 나온 4.9버전 베타까지도 아르크네 엔진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일 텐데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스파이더맨의 눈이 어떤가요? 눈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모델링을 보시면 이렇게 매끈한 표면인데 슬라이싱이 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뭐가 비어있는 상태 움푹 파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모델링 자체가 눈부분만 별도로 만들어서 붙인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메시믹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파이더맨의 눈 부분을 갖다가 한번 플레인 컷을 통해서 잘라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전체가 다 솔리드가 된 게 아니라 이 눈 부분은 조금 별도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눈의 두께인데요 눈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두께가 나오는데 0.32mm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0.4 노즐의 FDM 3D 프린터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 큐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기능 중에 얇은 벽 프린팅이라고 하는 외곽 부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 후에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라인 유형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은요 얇은 벽을 별도의 라인으로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0.4 혹은 0.5 노즐로 간 것과 얇은 벽과는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출력한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얇은 벽 프린팅을 안 했을 때는 아예 비워버렸는데 그래도 채워졌으니까 조금은 나아졌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매력적인 이런 출력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별도로 덧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아라크네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아라크네 엔진을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스파이더맨을 불러오고요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크네 엔진을 통해서 슬라이싱을 한 결과입니다 라인 유형으로 봤을 때 그냥 노란색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9 베타 버전에서도 등장한 기능인데요 바로 라인 위스로 보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료 색상 라인 유형 속도 그리고 층 높이로만 봤었는데 라인 위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인 위스가 눈 부분의 색깔이 다르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와 같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4.8 버전에 이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고 그냥 색깔만 다른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얘는 끊어진 선입니다 선이 서로가 달라요 이렇게 끊어져 있죠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면요 노란색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가 끊어져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얘는요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면요 눈 부분을 할 때 여기서 연결이 되죠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압출량을 줄여서 이 두께를 맞추면서 이어지는 슬라이싱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은 사이즈의 피규어 같은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 섬세하게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제가 이 조건으로 한번 출력을 했는데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는 얇은 벽을 쓰지 않은 기존 버전 그리고 기존 버전에서 얇은 벽 프린팅을 썼을 때 세 번째로는 아라쿤의 엔진 베타 버전을 이용해서 슬라이싱한 결과 눈 부분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출력의 퀄리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4.9 버전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은 베타라서 약간 충돌이나 슬라이싱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4.9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베타 버전이 나오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만에 정식 버전이 출시되는데 그때 한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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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